미스파이팔 김선영이예요 미스파이팔 보는 라디오를 보시면서 다시한번 더 인사해주시겠어요?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떻게 아 역시 자태가 신혜영씨가 봐요 문자오잖아요 와 오늘 너무 미스코리아에요 지금 본인도 손 흔들려면 미스코리아의 인사가 나오죠? 네 내가 손만 흔들면 미스코리아 예산에 명길이언니 명길이라면 최명길씨 아 네 최명길씨 도와주러 간적이 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차타고 뭐 이렇게 했거든요 또 명길이언니가 저 예 너는 지금 미스코리아 인사하니? 이게 뭐야 이게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이렇게 해야된다는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니까 52번 미스사월 김선영입니다 뭐 옛날엔 이랬어요 손 흔들던 것도 그때 88년으로 돌아가는거 같아요 네 에러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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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네 네 네 네